울트라에서는 지난달부터 울산형 혁신학교 모델인 서로 나눔 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학교들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런 학교들이 없었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서로 나눔 학교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3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2019년 9개의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3년 차인 올해 무려 16개의 학교로 늘어났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면서 서로 나눔 교육학교가 자연스럽게 초중고로 쭉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혁신교육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수학공식위원회로도 이 나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감성을 키우는 교육이 이 나이 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도 교육종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의 정서, 감성 이쪽에 많이 포인트를 두거든요. 아까 윤희도씨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단어를 공부를 하지를 않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쨌든 감성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의 주요 키워드가 바로 감성을 건드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큰 울림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청량중학교로 우리 함께 가보시죠. 저는 청량중학교에 다니는 김민서이고 청량중학교 1학년을 위한 이한결이고 드럼을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를 하고 첼룰, 클라리오, 심벌을 플루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다 음악을! 개성 충만한 악기들의 환상적인 호흡 각각의 악기가 모여 하나의 소리, 하나의 울림을 빚어내는 오케스트라 다들 그 감동, 그 느낌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런 느낌 제대로 받으러 함께 가볼 곳, 울산 청량중학교입니다. 진짜 멋지다, 학교. 저희 청량중학교는 1954년에 개교하여 67여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전교성이 162명인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로 합심하여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 나눔 학교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변화를 꿈꾸는 다같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청량중학교 서로 나눔 학교가 올해 1년 차인데 주제는요. 오, 1인 1학기. 바로 이 소리에 숨어있습니다. 1학년이라면 모두 한 가지 악기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악기를 만난 지 이제 겨우 5개월. 제대로 연주하려면 아직도 노력해야겠지만 손맛은 점점 무르익는 중이라고요. 시작! 아, 좋다. 다들 재밌어 하고 아무래도 다 처음 접하는 악기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매주 2시간의 수업. 소리가 너무 초박해. 바이올린 첼로를 비롯해 악기를 가르치는 분들은 특별히 초빙된 외부 강사님들인데요. 그런데 가르친다기보다 배우는 어른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어? 진짜 어른도 있네요? 네, 어른이 많아요. 그러네요. 선생님이신가? 사실은 중학교 때 첼로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입시에 치여서 첼로 방과후가 있었어요. 제가 3달 하는데 딱 2번 배우고 학원 간다고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첼로를 배워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청량 중에 왔더니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야, 진짜 보너스네요. 너무 좋으시겠다. 일단 너무 부러워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요. 공부랑 좀 다르잖아요. 그럼요. 요즘 학교에서 성적에 치이는데 성적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1, 2, 3, 4. 현직 교사도 인정한 청량중학교의 수업 클래스. 입시 공부만큼, 아니 입시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딱 이맘때라야 빛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감성 수업일지도 모릅니다. 청량중학교가 올해 울산형 형신학교 서로 나눔 학교로 지정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요. 감성을 키우는 음악 수업. 그렇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반응이겠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네요. 친구들이랑 많이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플롯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취미로 가져가지고 평생 동안 이런 악기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색소폰 진짜 좋아요. 친구. 그런 취미를 가지고 싶어요. 잘했습니다. 자, 16%로 갈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타악기반으로 갑니다. 알고 보면 그 어떤 파트보다 많은 종류의 악기를 다루는 그룹인데 주위를 압도하는 음색과 음량이 무척 매력적인 다양한 악기들이죠. 몇 마디 얘기해줘야겠지. 이거 할 수 있겠지. 저 올해 이 학교 전학 갔는데 자료학년제 하는데 여기가 훨씬 자료학년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전학 잘 왔네. 좋습니다. 악기 다루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렇습니다. 이곳 청량중학교에서 모두가 무대의 바로 주인공인데요. 멋지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청량중학교의 자랑, 오케스트라, 청울림입니다. 이름도 너무 멋져요. 연주 잘하네요. 분위기는 교양학단 수준이에요. 울산 시향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꽤 됐네요.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하고요. 무대에 안 선 친구들이 없을 정도죠. 수상도 이렇게 많았어?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지는 7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고 그 당시에만 해도 학생들이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예술의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바로 이 청울림. 이 구역의 명불어전 청량중학교의 자부심이죠. 1학년 어색하고 서툴렀던 리듬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의 시간을 거치면 이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우리 선배 언니 오빠들. 훈 노래 아닙니까? 팀원 도시 음악도 저희가 기쁘시네요. 총 56명의 1학년 중에 26명이 청울림 단원으로 지원했다고 하니 청울림의 인기 실감하시겠죠? 오케스트라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단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니까 협동심이라든지 또는 배려심 그다음에 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갖다가 정확하게 연출을 해줘야만이 전체적으로 합주할 때 좋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단체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 아마 사회생활의 기초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생활 자체가 태양은 불에 댄 듯 뜨겁고 매미는 밤낮으로 흐러대는 한여름 오매불망 아이들이 기다리는 여름 최고의 이메트는 바로 여름방학인데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아이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습했어? 지금 방학 아니에요? 방학인데 왜 학교에 왔어요? 오케스트라 하려고요 재밌어요 체육관 에어컨 빵빵하잖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오케스트라 해서요 하고 싶은 게 오케스트라니까 괜찮습니다 방학인데 학생들이고 선생님이고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좀 안 미안하세요? 교장이 나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율적이다 오늘 여기에는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졸업생까지 같이 참여해줘서 한층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졸업생까지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 학부모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 같이 하는 마을 공동체까지 확대해서 같이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만들고 싶습니다 방학 중에 열린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 누구 하나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 기다렸던 시간이네요 이번 캠프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학교를 졸업한 청울림 선배들까지 특별히 함께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흡악기야 너희들이 이제 악기를 통해서 부는 호흡으로 저기 멀리 있는 돛담배를 밀어낸다고 생각해 말겠지 셋 넷 졸업생이죠 졸업생? 네 졸업생인데 여기 왜 와있어요? 오케스트라 이제 선생님으로서 활동하려고 왔어요 야 너무 좋네 후배들 안녕 나는 중학교를 일단 여기 졸업했고 트럼펫을 오케스트라로 이제 시작해서 전공까지 하게 된 케이스야 나중에 너희들이 음악을 통해서 나중에 너네들의 후대들한테도 전해주고 음악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너희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선배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닌 슬기로운 음악생활 음표 하나하나 리듬 하나하나를 누구보다 즐겁게 또 신나게 연주하는 청울림의 소리는 그래서 더 산뜻하고 유쾌한데요 자 지금부터 TV소리를 좀 더 키우시고 아이들의 연주에 비기울여 볼까요? 진짜 수준급이다 듣기 너무 좋네요 오 너무 좋아 아니 퀸도 놀라게 된대요 강당을 쩌랑쩌랑 울립니다 우와 최고다 오 각자의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시키는 게 저희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 같이 어울리는 삶이라는 걸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서 더 신나고 고등학교를 가도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들 때 휴식을 주는 그런 휴식처 같은 느낌? 자기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말도 너무 잘해요 좋은 말이에요 의리 있고 정 많고 사랑도 많고 나이도 되게 사랑스러운 학교예요 한 명의 뛰어난 연주보다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오케스트라 완벽하진 않아도 또 감동을 주기엔 충분한 청울림의 울림은 언제나 청량중학교의 자랑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연주 실력을 봐도 성인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하나를 구성하려면 악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교 예산이 허락하는 한 1인 1악기 시스템 이걸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고 봐야죠 네 3년 동안 청울림 생활을 하면 음계도 모르던 아이들이 웬만한 팍 음악 한 곡은 자유자재로 어떤 악기든 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생이 와서 예고로 또 진학했다가 전공자가 돼서 다시 오케스트라 선생님으로 오는 이런 뿌듯한 일 아이들에게 선배님은 또 롤모델이 되는 거죠 일단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인 1학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2명의 전교생 중에서 거의 절반이 청울림 단어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음악에 관해서는 이 친구들한테는 뭐 웬만한 물어봐야지 맞습니다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야 또 이게 역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으니까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화면에서도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지만 조만간 이제 허락이 되는 한 학부모님도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애가 고3인데 이제 졸업하면 저 학교를 보내서 저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봐야겠습니다 거기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욕심 많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 뭔가 교과 공부에 소홀하지 않을까 혹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혁신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길수록 교과 과정은 물론이고 자기 주도성, 학습 흥미도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풀면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수치가 나와있는 거니까 저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80년대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80년대 공부를 했고 여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 우리 남이신은 2000년대 공부를 했지만 남 얘기는 왜 하고 그러세요? 사실 우리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꼴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혁신교육의 영향이다 이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악기를 전공자들만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의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때는 리코더하고 하모니카가 다였어요 단속 그렇게 세 가지 많이 배웠네 아쉽네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80년대에는 그렇게 좀 낮았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그 와중에 더 행복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뭘까요? 우리 청울림이 교육청에서 주관한 모아모아 예술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 우수상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청울림 네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울산 서로 나눔학교 저희가 울트라가 또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입니다